제복 정리 2000원 넘었지 일단 걸어가든지 해야겠어 저거 돌아가면 안되네 4, 6, 7, 6 걸어서 20분 거리인데 그냥 걸어갈지 아니면 오버 부를지 고민하고 있어 아니면 그 뭐지 온라인 어플 추천해줬는데 온라인 어플이나 다운받고 있을까? 새벽 5시 20분에 도착해가지고 인도 택시 어플 부랴부랴 다운받고 있는 저 입장에 한다는구나 4, 6, 7, 6 4, 6, 7, 6 와우 이제 인도 와가지고 리션 처음 탔어요 지금 너무 깜깜하네 여기 조두프로 개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일단 여기 조두프로는 개만 조심하면 돼 개만 깜짝 놀랐네 소가 지금 나한테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아 저기 밥 먹는다고 지금 이제 약간 아침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이제 숙소까지 4분 거리인데 옛날에 한번 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대충 길은 어떤 길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깜깜해가지고 한치 앞도 안 보여 짜잔 찾았어요 이야 엄청 빨리 찾았어 다행이다 아니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분은 나한테 들어오라는 말이야 들어오지 말라는 말 아 여기 아 여기 아 오케이 짜잔 체크인했는데 여기 여자돔이어가지고 저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 여기 호스텔 진짜 너무 좋아요 에어컨도 되고 여기 숙소 냄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명당이거든요 주변에 힙한 거 다 있어 두 번째니까 잘 알잖아요 나 너무 자만 아는가 여하튼 그리고 여기 이런 공간도 있고 이렇게 문을 열려 이런 게 있어 비둘기 지금 자고 있어 와 되게 메랑코트성 보이고 이제 블루블루한 시티가 있는데 눈에 보여요 여기는 숙소 옥상에서 보는 풍경 조두푸루 숙소 루프탑에는 이렇게 다들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쩔죠 저는 지금 인도의 조두푸르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를 가진 인도의 라자스턴 주에는 핑크스티 잘푸르 골드스티 잘살메르 그리고 지금 이곳 블루스티 조두푸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김종욱찾기 아시나요? 김종욱찾기의 배경이 된 도시입니다 한때 조두푸를 오면 꼭 김종욱찾겠다고 찾겠다고 막 오는데 결국 다 김종욱은 못찾고 아련아련하게 떠나갔다는 저도 이렇게 조두푸를 처음 왔을 때는 이제 김종욱을 찾기 위해서 왔지만 막상 그냥 김종욱은 못찾고 그 한국인들이랑 만나가지고 엄청 재밌고 신나게 놀았던 기억만 나요 사실 인도 여행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한국인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노는 거거든요 다른 여행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끼리는 서로 전후해가 생기나 봐요 블루시티답게 약간 온통 블루블루 하죠 상상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완전 블루블루 하진 않는데 그래도 되게 예뻐요 근데 실망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딱히 별 기대 없이 와야 돼요 김종욱에 대한 기대도 하면 안 되고 블루에 대한 기대도 하면 안 돼 그냥 아무 생각 와야 돼 근데 인도 여행 자체가 원래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왜 이곳이 파란색으로 이제 칠해주냐면 철저한 계급 사이로 나뉘었잖아요 예전에 자기의 신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벽에 페인트를 발랐대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페인트 바른 사람들의 신분이 높은 신분인지는 모르겠어 머닝 무질리랑 짜이 시켰어요 저도 보러 왔을 때는 너무 많이 잠잘했을 때도 우기였는데 날씨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많이 엄청 날씨가 흑이네요 비도 많이 오고 아 그리고 하루는 이제 인도 배낭여행자그램 하루 평균 여행 경기 2만원으로 한 번 하루를 생활해보고 근데 또 2만원 넘길 수도 있어 여행을 다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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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이유가 원래 정신없긴 했는데 오늘이 축제이래요 축제 페스티벌 근데 축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시바페스티벌 이거 아니고요 힌두교 이름 중에 시바가 있어서 시바시바 플랫타워다 사람들 옷 입은 거 너무 예쁘다 아 이게 완전 시장이네 여기는 다들 또 옷 사고 싶다 바지 찌려져가지고 옷 사고 싶은 마음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헬로 짜이를 이렇게 끓입니다 맛집이라서 엄청 많이 끓여요 아 예예 글라스 땡큐 짜이 근데 이거는 진짜 훨씬 약간 달고 맥심 커피 먹는 느낌이야 약간 저 커피 먹는 느낌 나요? 맛있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 짜이 맛집일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 짜이 먹으러 엄청 많이 와요 여기 완전 맛집이요 I like it too You like 짜이? Yeah I love 짜이 too Yeah 짜이 좋아 짜이 좋아 짜이 좋아요? 옛날에 I like it too I like it too I like it too What is it? This is called curry Curry? Oh! Curry! Oh! Curry! Tastes very good No, no, try it Flavor, taste Oh, 맛있는데? And you know this? Look Namaste Namaste I like it Fuck I like it Oh, it's so hot It's so hot I like it I like it It's so hot I like it Just like it And I like it So just like it It's pretty good And I like it Hi, how are you? I like it Korean food is very very real Yeah, I know Because I'm just a little bit Korean food is very good You speak Korean so good 진짜 발음 너무 좋아 알리바바 말고 버터치즈 스윗 오믈렛 이 조두프로 오시면 오믈렛 꼭 드셔야 되거든요 오빠가 많이 먼저 주네 코끼리가 코끼리 코끼리가 왜 지나가 저희 깜짝이야 야 맛있겠다 맛있겠죠? 약간 야채 없네 사쿠스 같기도 해요 사쿠스 같기도 해요 사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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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바이바이 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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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었으니까 랍시 먹으러 왔고 그래서 랍시 먹으러 왔다니까 맛집 추천해 주세요 맛집 추천했으면 또 먹으러 가야지 여기가 랍시 여기가 랍시 맛집인가 본데? 오 대박이다 이게 껍맛이? 위에 뭔가 올려준거 봐요 나 이렇게 생긴 맛은 나 또 처음 먹어보네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음 음 너무 맛있어 아 이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차 해 이제 당분간 이쪽으로 안 온다 정말 이집트나 인도나 경자가 올리는 게 조심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경자를 올리는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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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프로에서 내가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블로그 여행기를 보면서 내가 뭘 했나 이제 오랜만에 인도 여행기를 보는데 제가 예전에 인도 여행에서 진짜 가장 좋아했던 도시 두 곳이 내당을 조두프로 그 두 곳인데 그 두 곳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이었거든요? 그곳이 좋아서 여길 다시 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은 없잖아요 이곳에 그러니까 뭔가 약간 씁쓸해졌어 문통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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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예전에 한때 인도 여행에 한국인들한테 열풍이 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냐 강아지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냐 강아지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냐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걸으면 안녕하세요 이래요 근데 발음이 엄청 좋아 한국인가 저는 지금 선수 포인트를 갑니다 아하 말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Your horse? My What is your name? Bay What is your name? Zoya Nice to meet you Zoya Nice to meet you Zoya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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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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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선수 포인트 가는 길인데 나중에 선수까지는 못 보고 적당히 보고 내려야겠어요 왜냐면 여기 길 은근히 무섭네 낮인데도 약간 좀 길 위에 똥 같은 것도 많고 보호물 이런 거 못 보는데 여기도 지시채를 내가 봤어요 오는 길 근데 너무 잔인했어 지시채가 저는 저기 갈 거예요 저기 아하 사람지 사람지 너무 귀여워 제가 라자스탄 쪽에 이렇게 세미라가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벽마다 그래서 있는 세미라가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여러분 대박이죠? 환경 진짜 미쳤죠? 하이하이 여기 완전 낭떠러지에요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 근데 이게 쯤이면 문 열렸을 건가? 김정욱은 어디 있나요? 근데 문 닫혔나봐요 이제 못 들어가게 하나? 누가 한 번 죽었나요 여기서? 아 아 아 저 문이 상시적으로 잠기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또 다른 사람도 6시 이후에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헉 여기 길 엄청 아까 그 잼민이들이 나한테 선셋 포인트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불안해 죽겠어 아 아 잼민이가 아닌 거 같다 그 사람이지 이거? 아 귀엽다 저기 또 연말이 있네 오 오 오 오 오 저기에 여기 변데생ische 살리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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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안녕! 미쳤다 여기! 미쳤다. 백수? 백수 있다. 백수. 미쳤네. 저는 한국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 음식은 너무 많아요. 아, 그렇지만 저는 한국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졸드플루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네. 맛있어? 네. 이거 먹어볼까요? 맥주에 있는지 마세요. 맥주 있어요? 그럼 나 맥주... 아, 나 미치겠네. 오늘 그 2만원 안쪽으로 못쓰겠다. 맥주가 있다면 나는 그 2만원 쓰는 폭일세. 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목말랐는데 최고다, 맥주. 그래, 이게 바로 졸드플루지. 인도에도 맥주 가기가 꽤 힘들거든요? 한국인한테 유명한 식당은 좀 맥주 구하기가 쉬워요. 아, 진짜 맛있겠다. 나는 처음 먹어봐요. 인도행 와서. 진짜 마늘 맛이 난다. 원래 그 난이랑 비슷한 짜파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난이 되게 고급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짜파티는 약간 이제 쉽게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알루가 있나요? 아, 네. 밀크게이크. 밀크? 네. 진짜? 약간 밀크? 밀크게이크. 아, 밀크게이크.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맛있어. 음! 이거 약간 진짜 살짝 치즈볼 느낌나요. 너무 맛있는데? 버터치가 어디 있냐 맛있대요. 음, 진짜요? 버터치캔? 나는 왜 고급 음식이냐면 나는 화덕에서 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짜파티는 그냥 후라이팬 같은데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커리가 진짜 한국인 입맛에 너무 딱 맞아. 솔직히 진짜 태어나서 먹고 인도 커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집트나 약간 그전에 여행할 때 진짜 맵고 약간 자극적인 게 너무 땡겼거든요. 이게 다 해결해줬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약간 로제, 로제 찜닭의 약간 로제 소스 느낌도 난다. 인도 오실 분들 이거 꼭 먹으세요. 고팔 레스토랑 오셔가지고 조드프루 커리 꼭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내가 조드프루를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종욱 자키. 김종욱이라고요?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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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